가성비 좋은 준중형 모델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1번 타자 2019년식 연식 좋습니다 1인 소유 옵션도 너무나 좋구요 옵션도 옵션이지만 주행감 주행성능 1.6 모델 중에서 고성능에 들어가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간 2019 올류 k3 5도어 입니다 5도어 gt 베이직 모델입니다 베이직에 4가지 추가 옵션이 들어갔죠 자 저럼 어 스마트 그루즈 들어가 있구요 앞에 라이트 자 오토라이 탐격과의 터널이 니까 어플 led 라이트와 뒤에 테일램프까지도 led 로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보 시스템이 들어간 어 입금 옵션이죠 내비게이션 유보 기능 들어가 있구요 스마트폰으로 어 히터 또는 에어컨 시동 등을 미리 걸어둘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사각지대 경고 5 차선이 탈 이런 액티브 세이프티에도 충실합니다 자 통풍 및 열선 시트도 물론 들어가 있구요 드라이브 모드도 자 한번 누르면 컴포트 에코 스마트 스포트 모드는 아마 요 드라이브 모드 이걸 눌러서 사용하는게 아닌 기어 레버를 옆으로 제끼면 이게 스포트 모드입니다 바뀌죠 여기서 어 기어를 업 또는 시프트 레버를 다운을 하게 되면 수동 모드로 이제 진입이 되고 이 패드 시프트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변속할 수 있는 어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 어 스포트 모드를 한번 더 봤으니까 이 차는 스포티하게 타라고 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량이니까 스포티하게 한번 타볼게요 자 구간 단속이 있으니까 어 천천히 갔다가 어 와인딩에 진입을 하면 어 이 올유 k3 gt 어 1.6 터보 엔진 204마력에 달하는 자 일반적인 k3와 일반적인 아반떼 1600cc 와 어 이 출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상당합니다 보통 1600cc 어 지금 나오는 뭐 아반떼도 마찬가지고 k3 또 엔진 미션은 같으니까 120마력 후반대 130마력 내외로 출구가 되죠 하지만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이처럼 k3 gt 모델의 경우는 자 204마력 어 1.6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s 모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재 이 내리막길인데 어 스포트 모드로 놓게 되면 rpm을 조금 띄워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성향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엔진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걸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딱 보이네요 자 주행거리는 9만 1000키로 입니다 어 1인 소유 차량이구요 신차 가격은 한 2500 좀 넘어갈 겁니다 이 차가 추가 옵션 포함해서 자 한번 달려볼게요 저는 아직도 이 재밌는 차량을 탈 때마다 이야 좋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예전에 참 이 고성능 차량을 많이 타봤는데 자 앞에 스트레이트가 딱 펼쳐졌으니까 한번 타볼게요 아 이 뭐 배기음 좋네요 이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이 서스펜션이 확실히 달리라고 만든 차량답게 어 일반적인 k3와 세팅이 많이 다릅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조금만 꺾어도 어 바로 이 앞머리가 딱 들어가는 스티어링 기어비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스티어링 기어비 자체도 일반적인 세단의 k3와는 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 패들은 사용하지 않고 스포트 모드로만 한번 타볼게요 뭐 알아서 엔진 브레이크 걸어주고 좋네요 뭐 굳이 수동 모드로 이렇게 뭐 섞기처럼 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타이어만 조금 좋은 거 써주신다면 미셰린 ps4 정도 어 이 정도 쓰시면 아마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는 금호 타이어에 어떤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얼핏 봤는데 일반 그 미셰린 타이어 이제 그 아반떼 스포츠도 그렇고 어 아반떼 엔도 있죠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 접지가 좋은 어 그런 그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정으로도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죠 사계절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타식이 무난하구요 뭐 소음도 그렇고 이 마일리지도 좀 길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격도 좀 저렴하고 뭐 일반적인 분들은 이정도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음 아까 잠깐 이렇게 뭐 약간 스포티하게 몰아 보니까 뭐 이지만에 여기 뭐 제 휴대폰도 그렇고 이 카메라 거치대도 그렇고 아 이 움직이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뭐 운전 재미는 아주 뭐 쏠쏠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 1600cc에서 200마력이 넘어간다라는 건 상당히 고성능이죠 자 일반적인 어 1600cc 보통의 세단들과 한 70마력 어 60마력 이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토크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토크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 딱 타보시면 자 다시 일반 어 커포트 모드로 타볼게요 자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 어 세팅도 다르고 이 브레이크도 어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확실히 어 잘 달리는 차량들은 그만큼 잘 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명 이 메이커에서 절대 같은 K3라 하더라도 어 일반적인 어 자이너끼 어 1600cc 차량과 이처럼 터보 엔진이 들어간 고성능 차량의 세팅은 어 달리한다라는 거 그게 맞는 거죠 자 9만 1000km 어 주행거리 말씀드렸죠 옵션도 어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통풍시트까지 지원을 하고 스마트 크루즈 되고요 어 사각지대 경고장치 유보 내비게이션 시스템 배들 시프트 자 이런 다양한 옵션들 그리고 풀 LED 라이트 시스템까지 자 그러면서도 가격은 아주 착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 차량은 뭐 키로 수도 뭐 아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차주가 뭐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차주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차가 나쁘진 않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긴 하지만 자 약점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어 사고 이력 자 저희가 성능 점검을 받았을 때 어 유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후드 팬더 교환 이런 건 단순 교환에 들어가죠 어 무사고로 들어가지만 조수석 쪽 인사이드 패널 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유사고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옵션 들어간 K3 5GT 어 보시면 시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 비싸요 아직까지 뭐 1700-1800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옵션이 좀 더 좋고 등급이 높은 차량은 더 비싸기도 하고요 어 하지만 이 1300만원대라는 가격 어 나쁘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다고 타는데 지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몰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 차주분 역시도 잘 타셨고 어 저희 매장에서 한 10분도 채 안되는 거리에 사시는 구독자님이세요 자 뒤에 대기하고 있는 차 한번 볼게요 어 그 차는 600만원대 가성비 자랑하는 어 연식 괜찮습니다 2016년식인데도 600만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는 8만키로 정도 탔구요 자 쉐보레 어메이징 뉴 크루즈 기본기가 출중한 차량이죠 자 그 차량으로 넘어가서 어메이징 뉴 크루즈 차량의 주행느낌 한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트가 레드시트 멋지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우리 울산 구독자님께서 저희 카카오모토스를 통해서 구입을 하셨다가 잘 타셨다가 이번에 어 차량 기변으로 인해서 다시 어 판매하시게 되었습니다 몇 달만에 보니까 좀 뭐 반갑네요 시트 멋집니다 그때도 개성에 있는 이 시트 색깔에 칭찬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자 주행거리 8만 6천 키로 주행한 어 2016년 쉐보레 어메이징 뉴 크루즈 어 1.8 가볼린입니다 어 트림은 LT 트림이고요 이 차는 뭐 기본기가 어 뭐 출중한 차량이기 때문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K3 GT 이 차량보다 배기량이 200cc 정도 적지만 어 상당한 고성능을 보여주었던 차량이죠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로 넘어와서 그런지 조금 심심한 면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뭐 자연흡기 1800cc 1.8 크게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어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차량이 워낙 고스펙 차량이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크루즈 역시도 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자 보통의 이제 아반떼나 K3 SM3 이런 모델들도 어 이렇게 무난하게 잘 타기 때문에 엔진 힘이 부족하다 이런건 뭐 크게 느끼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86,000km 주행거리 좋고요 자 내외관 이 정도면 연식 대비 깔끔하고 물론 뭐 살짝의 문콕 등의 어떤 세월의 흔적 등은 존재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역시도 뭐 시트 상태나 센터페시아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구입을 하셔서 그래도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매립돼 있죠 후방 카메라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가동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블랙박스 그리고 유리 하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열선 있고 차체 자세 제어장치 VDC 오키어노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동자비 미러도 역시 작동 잘 하지요 자 그래도 600만원대라는 어떤 연식 대비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반떼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2016년식이면 더 아반떼 AD겠죠 아반떼 AD가 15년부터 나왔으니까 아반떼 AD는 천만원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연식에 주행거리 이 정도 단 8만키로 정도 탄 아반떼 AD로 넘어가고자 하시면 천만원이 넘는다라는 거 이 차는 선호도에서 조금 아반떼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가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것이지 차가 나빠서 저렴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크루즈는 크루즈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핸들림 핸들림 감각도 약간 유럽차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화체도 탄탄해요 차가 되게 탄탄합니다 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객층이 연령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 20-30대 층에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셋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누님들께서 사모님들께서 타신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고요 차체가 튼튼하죠 이 차는 그러면 오늘 두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심심하다 차가 앞에 K3가 약간 스포티하게 나온 차량이라서 배기음도 살짝살짝 내주고 가속을 할 때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스피디한 운전을 부추기는데 이 차량은 그에 반해서는 점잖한 편이네요 저희가 두 차 모두 하부점검 다 해둘 거고요 늘 그래왔듯이 메인터런스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서 필요시 교환할 부분이 있으면 교환까지 해서 전시를 해둘 예정입니다 오늘 두 차량 한 대는 1,300만 원대 한 대는 600만 원대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내일 또 어떤 차량이 일단 순위에 들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어떤 차량이 주인공이 될지는 늘 좋은 상품성으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초심 잃지 않고 늘 여러분들께서 저희 카카오 모터스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항상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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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엿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